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오랜 기다리셨죠? 나라는 오늘 지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뭔가 뭔가 여러 가지 버츄얼 세상에 여러 가지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잘 모르겠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 눈코입이 눈코입이 지금 고장났어요! 와! 진짜 나라가 컨텐츠를 별로 생각 안 하고 맨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웃는데 오늘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트라이 트라이!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소리는 트라이 트라이! 트위터를 저희 공식 계정에 트위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트라이 트라이 한다고 네! 여기 나오네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이 회사들과 나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어딨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연락과 접점과 긍정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디스 이즈 PD님 사기 1350원 무려 하늘에서 도매가 내려온다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어떤 그 빠듯한 형편으로 음료 두 개를 하사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트라이 트라이 해볼 거고요. 앞에 지금 종이컵도 되게 여러 개 갖다 놨어요. 왜냐면 나라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방송은 뭐다? 재미! 뀨 한 번! 뀨! 일단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소리는 몇 방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오늘. 이거부터. 네, 오늘 바빠요, 바빠. 그래도 PD님이 그 뭐랄까 스트리머 보고 차원에서 소리는 신문티를 같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좋아요. 잠깐만요. 저희 이거 이제 따서 진짜 먹을 거예요. 잠시만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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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들으셨나요? 그만, 그만 왜 이렇게 많이 따를 쓰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이거 되게 그 치과 냄새. 소리는 약간 치과 냄새 나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로마틱한 냄새고요, 일단. 근데 색깔이, 색깔이 굉장히 한강물 같아요. 한강물 느낌. 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나라 그래도 꽤 음식에 대한 그런 역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푸를 안 한다는 뜻이죠. 고! 츄라이 츄라이. 지난주 돈을 주셨던 우리 츄라이 츄라이. 계시죠? 오늘 안 오셨으면 정말 미워요. 미워할 거야. 자, 먹겠습니다. 와, 정말. 미리 토하고 와, 모르겠어요. 냄새는 일단 별론데. 먹어보셨습니다. 나라 안 보이는데 표정 안 좋아 보여요? 딩고. 진짜 먹을게요. 소리들리게. 이 고통을 함께. 괜찮아요. 아니, 이거 맛이. 원래, 원래 되게 안 좋은 맛이었던 것 같은데. 나라가.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이거 맛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츄라이 하세요. 츄라이 하세요. 츄라이. 츄라이 하세요. 냄새가 약간. 그 너무. 베어그레스 느낌이긴 한데. 이거 잠깐만. 이거 다른 분께도. 우리 요장님께서 채팅창에 바로. 리얼 홍의를 쳐주실 거예요. 일단 나라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 사비로 사먹을 의향 있습니다. 일단. 어떠신가요? 요장님. 약간 괴식 유튜버. 약간 괴식 스트리머 같은 느낌. 공개님. 공개님이. 일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라이브에 잘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드려서 너무나. 아쉽네요. 뭐하고 있는지 참. 제가 그립진 않은지. 야속한 사람. 땡듯. 어쨌든. 나라 뒤에 있는 의자 앉을 수 있냐고요? 여기 앉는가? 여기 앉는가? 뭐 거철 반년이면. 이 정도는. 아이 괜찮은 느낌이네. 치열 수. 아이 다 이제 꼬고 있는 것 같아. 나라 그렇게 불손하지 않은데. 나라가 지금. 눈코입을 내려놓으면서. 약간. 다 내려놨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거 약간. 나라가 궁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깜깜깜.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 이즈. 섞어볼게요. 이거 두개 섞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섞어서 먹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거 오늘. 약간 각을 마시나요. 이거 섞어만. 근데 이게 되게 두개가. 맛이 되게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맛이 비슷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음료와 함께하는. 조양있는 방송. 예에에에에.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